그게 말이 돼요?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? 나한텐 네가 더 중요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? 내가 너 좋아한다고. 네? 왜 또 이러세요? 이제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. 나 오늘은 제정신이야. 술도 안 마셨어. 너 좋아한다는 거 진심이야.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. 자꾸 이러시면 저 불편해서 설보부장님이랑 같이 일 못해요. 너 부담스러우라고 한 말 아니야.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. 이제 좀 속이 시원해.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미안하지만 나 설보부장님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. 그래. 넌 나 안 좋아해도 돼.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걸로 돼. 대신 나보고 너 좋아하지 말란 소리 하지 마. 누굴 좋아하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. 어쨌든 전 제 의사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전 가볼게요. 황대니 씨. 무슨 일 있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니 뭐가 아니야. 표정이 완전 넋이 나갔구만.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어제 내가 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? 아 다 했어요. 사무실에 있으니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. 알았어. 근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? 아니라니까요. 그럼 먼저 가볼게요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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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